이거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를 매꿈이를 하려고 합니다 매꿈이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매꿈이를 하지요 아주 잘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달라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뚜껑이 되죠 뚜껑을 해서 달라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요거는 여기서 떼낸 거를 가지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자 여기 이제 붙여줘야 되니까 확실하게 붙여줘야 되겠죠 이거를 좀 더 안으로 집은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집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동굴에 그거 하듯이 바위에 문을 달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쪽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된 것 같네요 과연 감쪽이로 숨겨질지 의미스러운데요 그래도 해볼께요 그래도 해볼께요 그래도 해볼께요 그래서 이제 감쪽이 좀 더 많이 넣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볼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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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께요 이렇게 해볼께요 entsprechend 해볼께요 ㅎㅎ